서울 광림교회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.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지난 4일 대강절을 맞아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 앞에 마련된 성탄트리의 불을 밝히며 이를 기념했습니다. 한편 광림교회는 이날 점등식을 기점으로 12월 한 달간 지역 이웃들을 돕는 성탄트리 캠페인에 나섭니다.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역 내 소외 이웃 천세대에 연탄과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.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는 환히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며 모든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해 어두웠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